아 나은불 엄청나다 이거 아 어마어마하고 마 왼쪽은 똥인데 이쪽은 하수거든요? 하수가 막혔어요? 많이 막혀서 저게 길을 때 저것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선 물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 여기는 경비실로 가야 돼요 어차피 저기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경비실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전번적으로 다 구배가 안되네 여보 안되네 역구배네 역까지 한 8m 까지 8m 까지 500원 얘도 역구배네 다행히도 다행히도 얘는 괜찮아요 한번 넣었다 빼면 되니까 얘도 나가는거 같은데 일로 오는게 아닌가 저기 저거 아니면 뇌 배로가 안맞을거 같은데 높이가 저거랑 깊이가 아침에 저쪽에서 나와서 아 그래요? 한번 저쪽에 거꾸로 넣어볼게요 아 Everybody leadership guns 와 기름 많은데 거품나는 거 보니까 소리가 크게 났는데 여기서? 여기요 여기 열린 곳 열린다 소리 났다고? 근데 저기가 막혔어요 나무 뿌리가 너무 심한데 저기가 막힌 거죠? 맞아 나오진 못하고 저 막힌 거예요 이게 나오지 저 떠 있는 거 저 떠 있는 거 뿌리가 그냥 사는 거 저 깨진 못하고 여기? 응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고드에서 올려주니까 좀 받으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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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온 나뭇뿌리 여깄네 온 나뭇뿌리.. 예야 예 물티슈 다 물티슈 연계있는거 이거 예 삽없나? 삽이요? 예 손삽이요? 예 한번 접으세요 이거 일단 물을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터야 돼 오.. 지내봐 이거 그냥 찍으시면 안될까요? 뭐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흙도 있으니까 잠깐만 지금 퍼내는게 쉽진 않아요 그냥 물로 희석해야돼 아 진짜? 네 이게 좀 희석해야돼 물로 좀 희석하고 잠깐만 노조 다 일로 갖고 와야돼 거기서만 제가 위에만 떠있는데 잠깐 여기 노조 갖고와라 리모컨 갖고와 지금 여기 밑으로 물이 흘러가는거에요 지금 예예 지금 지금 밑에서 여기 아까 뚫었잖아요 밖에는 아침에는 맑은 것만 나오더라구 어쩐지 나오세요 튀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fire cons lag 아 네 네 네 네 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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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다 나온 거야 이제 여보 말을 깨끗하네 이제 으 아 으 으 이렇게 맞다 잠깐만요 으 으 으 으 거 JAME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아까 그 톱질ele 했잖아 또! 아까 토! 잠깐만 잠깐만. 길났어! 길났어. 나중에 처리하지. 길났어 길났어. 오케이. 와 씨! 와 씨! 톱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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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톱톱! 톱톱톱톱톱톱. 와 이거 다 뿌리야 노줄 잡아야 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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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노줄 오케이 몇초 다 갈게요 잠시만 진짜 조져버려야지 이걸 너무 좋은 jungle 가만히 fulfilling 잘 붙잡고 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우 씨 아우 씨 으아 여보 으오 잘나가 잘나가 으으 으 아 하우 도대체 진짜 누구를 아우 됐어요 이제 아우 저기 물길인데 물 잘나가자 이제 한번 쉬어야 돼